강서구가 봄철 반려동물의 광경병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개와 고양입니다. 다만 반려개의 경우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며 내장형 칩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나 동물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종 비용은 백신 비용과 시술비용을 포함한 2만 5천원이지만 접종 지원 기간인 4월 29일까지는 시술비용 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